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 사망도구를 수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김병수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행정과장 김병수입니다. 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불법 사망도구 수거활동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네, 금년에는 지난 3월 3일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송계마을 1원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엽구 수거활동 및 불법 밀렵 행위 금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실제 수거활동을 펼쳐보니까 활동 결과는 또 어땠습니까? 네, 야생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설치된 올무 30여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올무는 설치 및 회수가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여기에 동물이 걸리면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므로 매우 잔인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년 실시를 하면 매년 나오는데 우선은 이장님들이나 대표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보를 해야 이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무등산 공익공원에 있는 야생동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2013년 실시한 자연자원 조사를 통해 총 25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멸종, 유기종 1급인 수달, 2급인 삭, 담비, 하늘다람지가 서식하며 고라니, 노루, 멧돼지, 너구리, 오소리 등의 야생동물이 무등산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멸종위기종부터에서 다양한 종물들이 서식하는데 만일 불법 야생동물 포획 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양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동물, 농약을 뿌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국립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밀렵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무등산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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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